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11곳을 돌면서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.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야권의 200석은 막아달라고 강조했다는데 오늘은 한송원 기자가 한 위원장과 동행했습니다. 지금 시각이 낮 12시입니다. 한동훈 위원장 지금 막 경기 안성 지원 유세를 마쳤는데요. 곧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데 한 위원장 차량에 동승해 보겠습니다. 차 안에는 국민의힘 야구 점퍼, 셔츠 그리고 선거 상황 자료들이 가득합니다. 한 위원장은 야권이 200석이 되면 개헌을 통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셀프 사면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. 다음 유세 현장인 오산에 도착하자 한 위원장은 식사를 위해 잠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. 역대급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10일 본투표에 대한민국 운명이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.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민들께서 그 12시간 동안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.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뒤 미국행에 대해선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.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운이 구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떻게든 사회와 사회를 위해서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. 공공선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요. 한 위원장은 오늘 하루 수도권 격전지 11곳을 훑었습니다. 저녁에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가 삼겹살 인증샷으로 논란이 됐던 식당을 찾아 원희룡 후보를 지원했습니다. TV조선 한성원입니다.